희귀성 피부질환은 일반적으로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피부질환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종종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증상을 동반합니다. 아래는 주요 희귀성 피부질환과 그 특징에 대한 상세한 정보입니다. 1. 포이킬로데르마 POIKI LODERMA 특징 피부의 색소침착갈색 또는 붉은색, 모세혈관 확장, 피부 위축이 나타남, 1. 원인 유전적 이상의 로스먼드 톰슨 증후군 또는 환경적 요인자외선 노출 2. 증상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지며 종종 손, 발, 얼굴에 발생 3. 치료자외선 차단제 사용, 피부 보습, 레이저 치료 2. 하이드라디니티스 서퓨라티바 HIDR-ADN-ITIS, SUPPUR-ATIVA-HS 특징 땀샘 주변의 만성염증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결절과 농염이 발생 4. 원인 면역체계 이상, 유전적 요인 5. 증상 주로 겨드랑이, 서해부, 둠부 등 마찰이 많은 부위에 발생 7. 치료항생제, 항염증제, 생물학적 제재의 ADALIM-UMAB 3. 황색종증 XANTHOMA 특징 피부 또는 힘줄에 지방이 축적되어 노란색 결절이 나타남 7. 원인 주로 지질대사 이상고 콜레스테롤 열정과 관련 8. 증상 눈꺼풀, 팔꿈치, 무릎, 팔 등의 결절 8. 치료 근본 원인 치료 지질대사 교정, 피부 치료 9. 피부 근염 DRMATOMYOSITIS 특징 피부 발진과 근육 약화를 동반하는 자가 면역 질환 9. 원인 면역 체계가 신체의 정상 세포를 공격 10. 증상 보라색 발진 눈꺼풀 주변에서 흔함 10. 근육 약화, 손가락의 발진 11. 치료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물리치료 12. 혹, 야간 각화증 ICHTHYOSIS 13. 특징 피부과 비늘처럼 건조하고 두꺼워지는 질환 14. 원인 유전적 요인선천성 또는 특정 약물 사용 후천성 14. 증상 피부 갈라짐, 비늘 모양의 피부 15. 치료 보습제, 각질 제거제 살리실산 16. 젖산, 레티노이드 16. 블라우 증후군, 블라우 신드롬 16. 특징 유전성 자가 면역 질환으로 16. 피부, 관절, 눈에 염증이 나타남 17. 원인 NOD 유전자 돌연변이 17. 증상 발진, 관절 통증, 포도막염 17. 치료 면역 억제제, 항염증제 17. 고립성 단순 피부 섬유종증 17. 특징 피부와 피아 조직의 섬유질 종형이 발생 18. 원인 유전적 또는 환경적 요인 18. 증상 통증 없는 결절이 주로 손발에 발생 19. 치료 수술적 제거 19. 희귀성 피부질환 관리 및 치료의 일반 원칙 19. 정확한 진단 전문 피부과 의사의 정밀 검사가 필수 20. 증상 관리 보습, 항염증제, 자외선 차단 등 21. 기본적인 피부 관리 21. 유전 상담 가족력이 있는 경우 22. 유전 상담 필요 22. 연구 참여 신약 임상시험 및 23. 연구 참여로 치료 옵션 확대 24. 정신적 지원 희귀질환으로 인한 24.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기 위한 25. 상담 및 지원 그룹 참여 25. 희귀성 피부질환 지원 단체 및 자료 26. 한국 희귀질환재단 희귀질환 환자 및 26. 가족을 위한 정보와 지원 제공 국제 희귀질환 연맹 RDI 전세계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네트워크 희귀성 피부질환에 대한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